정말로 한 번 이정 씨 첫인상 만난 소감 고아포만까? 무슨 뜻이에요? 무슨 뜻이에요? 잘생겼다고 제가요? 형이 얘기했잖아 인내에서 너 먹힌다고 정말 좋아요 그때 작가님이 전화하셨을 때도 어떤 분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이정 씨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딱 찝으셨잖아요 61분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 그러면은 이정 씨가 빨리 저 어머니한테 매력을 보여주겠어요 버피해 주세요 매력을 매력을 보여주세요 참지 말고 그 말을 해 오빠 노래한 곡 해 빨리 노래하면 누가 앞으로? 제가 갈게요 고개가 갈라지네요 잘 어울립니다 고맙다! 안녕하세요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너였으면 좋겠어 너였으면 좋겠어 할게요 이게 신곡이라 아세요 이 노래? 놀르셔도 괜찮아요 가사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짧게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77만원 넘었는데 맛있겠다 자 하겠습니다 너였으면 좋겠어 나랑 웃어줄 사람 너였으면 좋겠어 같이 걸어줄 사람 너였으면 좋겠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증샷 인증샷 뒤쪽 카메라 보시고 여기 여기 네네 네네네 네네네 아하하하 좋겠어 다 너였으면 좋겠어